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브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선물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 많아서 내 하인을 닿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화에 든 사람이오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알아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로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며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현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날의 그 시대정신 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줄 압니다. 그것은 룻의 이야기처럼 윤리적인 경우도 있고 또 라합의 경우처럼 믿음의 경우도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또 룻은 남편과 자녀를 잃고 홀몸이 된 시어머니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효성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윤리적인 선한 모습에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는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이야기를 듣기만 함으로써 정탄꾼을 살려준 라합 역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그런 선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여러 역사와 인물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들을 기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유심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시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 2절에 저희가 일반적이지 않는 것, 즉 세상적이지 않는 향기로운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시민통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인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로마에서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군대의 장교 그가 바로 백부장이죠. 우리들 식민통치하고 있는 군대의 장교 그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3절에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기가 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그때 당시에 종이란 재산이었고 물건이었습니다. 인격으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어떤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시민권자인 로마인이 아니라 백부장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는 100명을 다스리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종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물건으로 상대하는 그 종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종이 죽는 것으로 인하여서 병들어 죽는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마음에 슬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종에 대한 종보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나이가 많은 또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던 그런 종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특별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죠. 유대인 장로 몇 사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대했던 유대인 장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고지식하고 또 마음의 어떤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또 유대인 장로라고 한다면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저 로마를 우리의 메시아가 오셔서 쫓아줘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적군이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장로들이 로마의 백부장을 대하는 것은 당연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 앞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힘이 있으니까 또 그의 말에 순종하거나 그를 위해서 슬퍼할 필요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고 나서 예수님께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해서 5절에 보니까 그가 식민치아에 있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백부장입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예배도 할 수 있는 회당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평소에 정치적인 목적만 가지고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해줬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의 선행은요. 주변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진실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이면 살인을 하는 직업인데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 존경심을 느끼고 심지어 식민치아를 당하고 있는 그 민족에 있는 사람들도 이 백부장 그러면 존경하고 그의 사랑과 선행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느끼게 했던 사람.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예수님도 그의 백부장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그의 종을 그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는 그의 종을 고치려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길 만한 이유는 충분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종을 고쳐주러 발걸음을 옮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감동했습니다. 룻과 같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지켜주었던 그 룻과 같은 선행이 이 백부장에게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감동했던 것은 여기가 아니었죠. 그 다음에 백부장의 말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큰 감동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집에 도착하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백부장의 집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정작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오시고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부담감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오실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주님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아서 유대인 장로들 나보다 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을 내가 보내가지고 부탁을 한 건데 아니 어떻게 우리 집으로 오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말씀만 그 자리에서 말씀만 뱉으셔서 하인아 나을지어다 그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는 말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또 내 아래에도 백명의 병사가 있으니 그들에게 내가 명령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명령하여서 그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놀라운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이 대사가 나오는 순간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브라보를 외치지 않았을까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말의 믿음의 수준을 보세요. 나도 종들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명령만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명령을 해달라는 건가요? 내 하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병에게 명령해달라는 겁니다. 하인에게 명령하라는 것도 아니고 백부장 자신에게 명령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병에게 명령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몸에서 떠나갈 거라고 명령의 대상은 그 병이죠. 병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예수님 당신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심지어 죄인의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신앙 고백이 이 병에 대한 명령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볼 수 없었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방인이었던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 로마의 장교의 입에서 나온 것에 대하여 큰 감동을 하신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그를 놀랍게 여겨 여기에 우리는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는 부분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부분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돌이키사 감동받으시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들을 보시면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따르는 무리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이겠고 또 예수님이 보기에 신기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겠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무시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이스라엘 지금 자기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자기 자존심과 자기 교만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실망만 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뒤에 따라다니고 있는데 심지어 그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데 이 이방인은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보았느냐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며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우리의 믿음이 수준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수준을 그때 가서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수준이 드러나는 순간은요 그렇게 편안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 수준이 드러나는 순간은 정말 세상에 있을 때 욕이 나올 만한 순간들 정말 짜증이 나고 자존심 상하고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 내 지식과 내 교만으로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을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존재로 여기는지 하나님을 단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안락을 위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어디 출신인지 내 가정환경은 어떤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인 것이죠. 내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하고 내 믿음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패배하는지를 결국 그 자신의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써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 오늘 하루의 인생이 우리에게 또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인생 동안에 그 백부장의 인생이 그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똑같이 고백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하여 이렇게 이른 아침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고백을 기뻐하시고 어려운 순간, 슬픔의 순간에 어떤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